드릴 상품은 맛있고 푸짐하기로 유명한 소머리 국밥인데요. 엄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엄마 손 소머리 국밥. 그 진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혼자서 나 찾아 해미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야. 1,5m Musi 1,5m Musi 30분 후 15분 후 30분 후 저는 흑끝한 소리도 적혀야 되니까요. 후회 12분 후 어, 지금 스튜디오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왜 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생각이 나서요. 아, 엄마 생각이 나셨구나. 그쵸? 네.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시 씨. 덕분에 최단 시간 매진 찍었습니다. 아, 저,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이거. 이게 뭐예요? 엄마 손 소머리 국밥 대표님께서 강대시 씨에게 감사하다면서 특별 보너스 따로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